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세계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에도 많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움을 빠진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혹은 한 가구당 적정 금액을 설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님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24일에 커브드에 실린 코로나 바이러스 렌트 크라이시스, Millions of Americans will have trouble paying rent this month 라는 기사를 소개하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인 외출 금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밤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는 것이 일자리만의 문제일까요? 미국에서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지급은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 또는 가구의 월 지출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2017년 기준 미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수입의 28.4%를 임대료로 지불하거나 17.5%를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직이나 수입의 감소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많은 주정부들은 이빅션 모라토리엄스, 다시 말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임차인을 주택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유행병 속에서 사람들이 즉시 피난처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못할 동안 집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합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조치는 훌륭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태가 종결된 후에는 밀린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태거의 위의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세입자들이 집세를 낼 직업, 즉 돈이 없는 데서 출발하는 도미노 효과의 일부입니다. 아파트 세입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상당한 임금 삭감을 받아 더 이상 집세를 낼 수 없고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덜 걷게 되어 대출업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없으며 대출업자들은 현재 부실부동산 자산에 대한 대출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후 태거와 압류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재난과 같은 대응을 요청합니다. 미국에서 허리케인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되면 임시로 주택지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당장 국가 차원에서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빙션 보라토리 의무과 함께 응급인재료 보조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자가 돈을 벌지 못하면 그리고 집주인이 돈을 받지 못하면 도시는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대출기관에도 피해를 주고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위해 정부 및 국민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운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